나라도 뒤숭숭한데요. 이 아이는 사실 이 아이가 있는 데서 이런 말 하기가 그런데 노드킬을 당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노드킬을 안 당해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매장에 하우스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길고양이들이 많이 와요. 그런데 저희 가게 앞에 큰 도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버스기사 아저씨가 알려준 거하고 제가 며칠 전에도 노드킬을 당한 아이를 봤어요. 봤고 지금 최근에만 4마리가 죽었거든요. 저희 도로가를 건너다가 이 아이가 제가 봐서는 대장냥이 같아요. 얘가 2011년도인가 2012년도에 우리 집에 왔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조금 뭐라고 할까 대장냥이처럼 엄청나게 지금 밭에 똥오줌을 다 싸서 이 다육식물을 다 망가뜨리고 이 위에 있는 다육식물을 다 망가뜨려서 제가 도저히 안 돼서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그냥 거의 밭에 다 다육식물을 다 죽이고 그다음에 이제 노드킬 아이들이 이렇게 죽기 때문에 제가 조금 너무 안쓰러워서 제가 이 매장에는 먹이를 안 주고 밖에 여기 도로 건너에다가 먹이를 줬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계속 안 왔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왔어. 그런데 운전사 아저씨가 얘하고 똑같은 아이가 죽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놀래고 얼마나 그냥 가슴이 아프고 내가 이 아이를 혼내 꼈거든요. 너 밭에 똥 좀 그만 싸라고. 똥하고 오줌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 아이는 이게 항상 명석해요. 애기가. 그래서 진짜 내가 한 15일 동안 마음이 아팠어. 얘가 잘못된 줄 알고. 그런데 얘가 며칠 전에 찾아오고 오늘은 이제 추우니까 나한테 찾아와서 제가 여기 조금 쉬는 공간이거든요. 여기에서 세상에 이렇게 해서 누워있네. 조금 피곤했나봐. 얘가 원래 제가 옆에 가면 도망가요. 저를 곁에 안 두거든요. 그런데 얘가 오늘은 여기 앉아있네. 누워있네. 졸린가봐. 그래서 정말 그 이 하우스에는 고양이들이 왔다갔다 하는데요. 제가 웬만하면 이제는 아이들이 도로가 여기가 위험한데 자꾸 건너오니까 이 고양이들이요. 평균 수명이 2, 3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너무 밖에 위험요수들이 너무 많아요. 저희 그 가게에서 왔던 아이들이 지금 안 보이는 아들이 철수. 그 다음에 그 우리 여기 다순이 6순이 여기 있지만 얘 엄마. 엄마도 노드킬 당했고요. 철수라는 아이도 안 보이고. 그 다음에 철수라는 아이도 안 보이고. 지금 여기 우리 다순이 6순이 엄마의 아들. 그럼 넷까지도 넷이 다 하나도 안 보여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이 주변에도 없는데요. 노드킬을 당했다든지 어떤 여기가 위에가 산이기 때문에 들짐승들도 있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 위에 저기도 있거든요. 그거 강아지 있잖아요. 그거 뭐라고 하죠? 들개도 있거든요. 그런 애들이 얘네들을 해코지한다고. 그런데 나는 얘가 머리가 명석하다고 내가 생각을 했는데 살아있어서 너무 반가운 거예요. 이름도 묻혀졌는데. 이름을 누구라고 할까? 얘를 희망이라고 해야겠다. 희망이. 우리나라도 지금 어렵고 힘든데 내가 진짜 얘가 어떻게 잘못됐을까 봐 마음이 아프고 내가 얘를 혼내지 말았어야 되는데 나는 사실 얘를 혼낸 이유는 이 다육이 밭에 똥오줌을 싸놔서 그것도 있지만 죽을까 봐 걱정이 됐어요. 사실. 저희 매장으로 건너오는 길이 너무 위험해요. 그래서 길고양이들이 오면 안 되는데 그냥 산속으로 돌아다니면 그래도 괜찮겠어. 그래서 노드킬 당한다고요. 고양이들은요. 그냥 뛰어요. 그냥 자기가 작정을 했다. 그러면 무조건 뛰면 됩니다. 그래서 되게 위험해요. 그런데 얘가 살아있었어. 그래서 너무 고맙네. 그런데 제가 먹이를 안 준 건 아니고요. 도로 건너에다가 간식을 시간이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줬는데 시간이 될 때는 간식도 주고 밥을 넉넉하게 줬어요. 얘가 먹을 수 있게끔. 그래서 상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얘가 음식물 쓰레기를 좀 먹거든요. 그래서 조금 분듯하긴 한데 지금 임신함아 밥 주고 물 줬는데 물은 안 먹네. 길고양이들이 어디서 물을 먹는지 모르겠어요. 물을 주면 물을 잘 안 먹어. 그래서 오늘 좀 기뻐요. 희망이. 나한테 희망을 줬다. 왜냐하면 야가 어디 가서 있는지를 몰랐는데 이렇게 아이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살아줘서 고마워서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올립니다. 우리 다순이, 육순이는 너무 행복하지. 야가 며칠을 못 잤나? 내가 원래 이렇게 옆에 있으면 얘가 이렇게 안 있거든요. 너무 피곤했나봐. 좀 자게 자리를 비워줄까 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다음 동영상에 찾아뵙겠습니다.